안녕하세요. 대재팔슘입니다.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뽑기일거에요. 보상도 싸그리 받았구요. 더이상 수급할 수 있는 공간은 없을정도입니다. 가볼까요? 시작은 신비알부터 갑니다. 제발 5성 안 떴구요. 하나 더. 지금 7스테이까지 깼거든요. 신비알나중에 깔걸. 액땜했구요. 돌아갑니다. 고대신료. 딜러가 없어요. 힐러도 없고. 쭉쭉 하나만 뜨면 되는데. 특히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아래계정에서 하나만 더 뜨면 5성 5개거든요. 근데 여기서 뜨네. 5성 뜨나? 아니네. 4성 테디드래곤 떴구요. 제 아래꺼에 4, 5성이 4개 있거든요. 여기만 뜨면 되는데. 제발 5성. 솔직히 4성만 좀 좋은 것도 되고. 3성도 좀 좋은게 많아서. 일단. 와 진짜 안된다. 하나만. 하나만 더. 야 확률. 거의 두번 세번 남았을걸요. 우와 진짜. 없다. 마일리지까지 그냥 긁습니다. 마일리지 5성이 한번 떴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상관이 없을정도라. 갑니다. 아 둘다 갱 까지네. 아쉽게. 망했네요. 업체만 잔뜩 받았고. 신경 감사합니다. 진짜 뭐 없네. following. meillä. nostra. 데. 네. 네.